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3월달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공통문항의 총평을 좀 가볍게 하고 일단 출발을 할게요 먼저 난이도가 일단 궁금하실 건데 이 문제를 각각 하나씩만 보면 그렇게 일단 어렵진 않았으나 하나의 시험지로 놓고 봤을 때는 난이도가 꽤나 높아서 중상에서 어떻게 보면 상정도 일단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것저것 쭉 몰려있을 때 해결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일단 공감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시험지 특징 자체가 도형적인 소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형 소재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노벨을 무조건 일단 겨울을 끝내고 오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노벨을 정말 끝낸 친구들은 반가운 소재들이 꽤나 많았을 거니까 수학 1과 수학 2에서는 이 도형 소재가 무조건 낄 수밖에 없으니 좀 도형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고 일단 가자는 거죠 자 물론 이 수학 1과 수학 2에서 뭐 지금 현재 이 시험지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소재는 전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수혈에서 수학 1에 있는 그 수혈 단원이 막 그렇게 일단 강조돼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고 특히나 수학 2가 굉장히 노말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제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설하지 않겠지만 자 우리 지금 포인트를 좀 잡고 합시다 자 4점짜리에서 이제 첫 번째가 9번이잖아 자 9번 같은 경우는 제가 3차 함수 관련된 자 비율 관계랑 넓이 공식 있죠 자 이거 쓰면 그냥 눈알로 풀리는 거고 12분의 최고치한 개수의 근들의 차의 4제곱이다 자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얘는 뭘 묻는 걸까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 바로 일단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빈칸 다 쫓아가실 필요는 없었다는 거지 자 해설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그냥 중학교 도형 문제죠 자 얘는 노베 도형 문제니까 자 원 관련된 거 좀 잘 숙지하신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리고 나서 12번이야 12번도 제가 따로 해설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게 극한하고 자 그리고 미분까지 일단 다 종합적으로 자 얘는 결합되어 있는 문제니까 자 이거 역시 어렵지 않으니까 네가 일단 스스로 해봐도 자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해설할 문제는 객관식에서 13번하고 14번하고 15번 있죠 자 이 3개가 완전히 다 다른 문제고 얘가 제일 쉽고요 얘가 제일 어려운데 자 요거까지 제가 깔끔하게 확인을 좀 시켜드릴 것이고 이 15번 같은 경우는 노베에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일단 나왔으니 좀 잘 숙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물론 이게 학력평가기 때문에 평간시험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은 무조건 알고 가자는 거니까 자 요정도 일단 해결해 주시고요 자 뭐 주관식 일단 쭉 가서 뭐 20번도 전혀 어렵지 않죠 자 20번도 이제 고전이죠 20번 같은 경우는 자 연속 곱하기 자 불연속이야 자 그 중에서도 아주 엘레멘트리하게 제일 쉬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수란식 추가하면서 그 불연속점을 제거할 수 있다 고정도 일단 얘기가 되고요 자 21번은 뭐 뉴란에서 소재로 일단 비슷하게 썼던 것들 제가 그대로 일단 나온 거니까 이거 역시 자 노베 얘기야 도형 얘기니까 좀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22번은 자 그래도 문제가 괜찮을 뻔하다가 그냥 저스트 계산을 일단 넘어갔으니까 뭔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잘하자 요정도 일단 포인트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시험지를 저도 일단 쭉 다시 한번 보니까 자 뭐 풀고 말고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쭉 나왔을 때 한 시험지에 있을 때 그 임팩트는 엄청나니까 아무래도 좀 연습을 좀 많이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자 뭐 3월달 시험은 매년 그랬지만 그렇게 일단 뭐 좋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막 또 안 좋다라고 내가 또 주장해도 좀 그러니까 자 아무래도 일단 학습을 좀 꼼꼼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목표는 3월달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고 6월달 시험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겠죠 자 그 정도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저랑 이제 칠판 좀 정리하고 이어서 저랑 13번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13번부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아직 수능에서 나오지 않은 소재를 아주 멋지게 일단 엮어놨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점근성과 관련된 주제가 되니까 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에 묻는 거 보니까 정수 A라고 일단 돼 있죠 그럼 정수나 자연수는 막판에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대입을 통해서 네가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좀 해주시고 자 함수 세팅 한번 봅시다 3보다 작을 때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은 뭐 다 그릴 필요는 없지만 3을 경계로 얘가 이렇게 일단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8이 되겠지 근데 Y자표가 정수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 0이니까 자 점근선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자 얘는 0에 일단 0에 다가가는 거지 실제 이 함수가 함수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왼쪽에서는 1부터 8까지 해서 토탈 8개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신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남은 거 일단 봅시다 그 오른쪽까지 합쳐가지고 Y자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다라고 되어 있으니 자 그 오른쪽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4분의 1에다가 X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자 얘는 3플러스 A제곱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으신데 이 밑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이 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X가 점점 커진다고 치면 자 이렇게 일단은 빨려 들어가서 상수로 수렴하실 건데요 결국 남아있는 얘가 뭐가 될까요 그치 점근선이 되신다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함수의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니까 이거 일단 내렸을 때 자 점근선 한번 써보자 자 점근선이 지금 얘가 되시고 마이너스의 4분의 1에 3플러스 A 더하기 8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을 넣었을 때 어차피 8을 지나가니까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될 거니까 7부터 카운트를 해서 6, 5, 4, 3, 2, 1, 0까지 가니까 여기까지 일단 8개가 1단 카운트가 되셔서 이거에다가 8개를 더 해주시면 일단 16개는 확인이 되시지 그럼 남아있는 몇 개를 쓰면 될까요 이제 7개가 더 나오시면 되니까 자 보세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7까지 일단 존재하셔야 돼 자 그런데 이 점근선은 실제 이 값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보다 살짝 큰 값이 일단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이러면 될 거 같아 경계를 좀 그려주면 마이너스 7까지는 이렇게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8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있으시니까 자 이건 지나가시면 안 되고 얘는 카운트가 되셔야 되는 상태지 자 그러면 점근선 관련해서 식을 쓴다고 치면요 마이너스의 얘가 점근선의 식이니까 4분의 1에 3플러스 A라는 것은요 자 이거 더하기 8 이렇게 쓰시고 얘는 마이너스 8 이상에서 자 등호가 여기다 일단 붙으셔야지만이 점근선이 되시니까 얘는 여기 바로 위쪽까지 일단 카운트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7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될까 자 얘는 등호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옮겨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에 3플러스 A가 되시고요 마이너스 15가 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얘랑 얘를 봤을 때 딱 각이 잡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얘를 집어넣으시면요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때니까 A값은 마이너스 5다라는 것을 네가 바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겠지 굳이 부등식을 힘겹게 풀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이니까 답을 집어넣어서 보는 것도 괜찮고 얘랑 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야 자 괜찮죠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이건 이제 수능에 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문제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자 그럼 이제 수능에 대해 알아보자 자 그럼 이제 수능에 대해 알아보자